안녕하세요 SPA 구독자원 꿈꾼 여러분 SPA 티나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너무 반가워요. 저는 현재 SPA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SPA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중 한 명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시험인 SPA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SPA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유형으로 답변을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고득점의 꿀팁까지 하나하나 차분스럽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쫓아오시도록 할까요? SPA가 뭔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뭐하는 시험이에요? 뭐의 약자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요 SPA는요 Speaking Proficiency Assessment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얼마나 영어로 말하기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냐에 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어 말하기를 얼마나 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음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저희가 평가함에 앞서서요. 한번요. 시험의 목적부터 같이 한번 좀 더 보신다면 SPA라는 시험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목적 한번 준비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저희가 회사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니만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희가 글로벌 브랜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브랜치들과 혹은 다른 협력사들과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인 시대가 됐어요. 그가큼 저희가 얼마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어 사용 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이야기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채용 그리고 인사고가 해외 주재원 선발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저희가 SPA 시험에서 점수를 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승진에도 굉장히 큰 당락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점수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시고 혹은 회사에서도 즐거운 회사생활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SPA 시험은요.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현대자동차그룹과 기아자동차그룹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은요. 저희가 사내에서도 다양하게 저희가 인사고가에도 활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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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같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시험의 구성함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험이라 어떻게 시험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통요. 오팩이나 토이스패에 가든 시험은요. 컴퓨터에 대놓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SPA 시험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시험 방식은요. 두 명의 평가위원과의 대면 인터뷰 방식입니다. 컴퓨터에다 녹음하는 시험 방식이 아니라요. 직접 앞에 인터뷰하는 저희가 시험관들을 두고 같이 얘기하는 시험 방식인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두 번째는 그렇게 직접 시험관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약 10분 내외로 비교적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시험이 짧을 만큼 다섯 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굉장히 문제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은요. 저희가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저희가 시험관들이 직접 평가를 하고요. 저희 시험관 되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녹음했던 것들. 세 번째는 저희 비디오 판도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스피닝 시험관은 좀 다르게 굉장히 특이하고 저희가 어때요? 시험관이 직접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나요, 여러분? SPA에 바로 이렇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평가 영역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말하기 시험에 따라서 제가 평가 영역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바로 첫 번째 발음입니다. 저희가 말하기 시험에서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발음 저희가 너무너무 꾸지면 좋은 시험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P 발음, F 발음, 그리고 어때요? V 발음, B 발음, R 발음, L 발음. 저희가 가장 많이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저희가 발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수업 시간에 발음 꼭꼭꼭 많이 집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릴렉스 하시고 입으로 열심히 따라하면서 저 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거 뭐예요? 바로. 머리로 생각만 하시고 입으로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머리로 내가 혼자 따라한다고 해도 입으로 안 튀어나와요, 여러분. 입하고 머리는 따른 거예요, 여러분. 꼭꼭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많이 집어드리면 어때요? 남들 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사람도 없어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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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발음 연습해 주시면 누구보다도 SPA 고득점,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꼭 발음 연습 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청취력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시피 문제가 화면에 나오거나 혹은요, 두 번씩 여러 번 듣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험관들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청취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맞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잘 들었으면 어때요? 답변에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 하실 수 없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휘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구구절절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련된 어휘를 하나로 딱 얘기하시면 어때요? 당연히 문장이 깔끔하고 간결하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겠죠? 저희가 말하기 시험에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구구절절하게 여러 번 얘기하신 것도 좋지만요. 세련된 어휘 하나 딱 사용하셔서 똑똑하게 딱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는 거 똑부러지고 똑똑하게 들을 수 있겠나? 그걸 생각하신다면요. 어휴, 이 문제는 좀 더 저희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법,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단어가 머릿속에 날라다녀요. 문장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법, 문장, 구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많이 설명드릴게요. 또한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바로 저희 시제입니다. 여러분, 시제 수일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도 못하면 점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줘요, 점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기본, 충실하실 수 있게 제가 잔소리 많이 많이 할 거예요. 잔소리라 듣고, 아, 쟤도 잔소리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이거 잘 듣고 좀 더 신경 써야지. 하면서 고득점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유창성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당연히 여러분, 말하기 시험이니까 유창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창성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험장 가시면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어, 어, 어. 저 가끔요. 되게 깜짝 놀래요. 모스부호 보내시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유창성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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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 않고요. 똑바르고 당당하게 빠릿빠릿하게 딱 얘기하시면요. 여러분, 더욱더 유창해 보일 뿐만 아니라, 똑똑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답변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당황하는 것들은, 어, 어, 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많이 당황해요. 내가 내 페이스에 말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 어, 어 좀 줄일 수 있고, 저희가 똑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지, 수업 시간에 많이 많이 트레이닝 해드리도록 노력해볼게요.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평가 등급입니다. SPC형 굉장히 특이해요. 96점이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96점 만점인데요. 0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지만 저희가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했는데 0점 맞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벨도 많고, 이렇게 점수가 많은데, 제가 얼만큼 맞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 제가 준비해봤어요. 저희 현대정책그룹에서는요, 레벨 4, 그리고 레벨 5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자, 같이 한 번 보시면요, 레벨 4는요, 35점에서 49점. 레벨 5는요, 50에서 64점인데요. 보통 저희가 30대 중반에서 50대나 60대,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선호를 해요. 그 이유는요, 저희가 현대정책그룹에서 기본적으로 승진하실 때 필수적인 요소가요, SPC 30점, 이번 연도까지고요. 내년부터는 35점 이상은 맞으셔야 승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 35점이라는 점수, 30점의 점수가 최소 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되는 최소의 등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그만큼은 딱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이 이만큼 외국어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열심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 점수 많이 많이 맞아가지고 한 번요, 이런 어드벤치 꽉꽉 잡아보도록 합시다. 또한 비밀인데요, 저희 사내에서는요, SPA 점수가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을 그룹으로 따로 나눠가지고, 어학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받는 것들도 꼭 한 번에 잡으실 거면은, 꼭 여기서 좋은 점수 맞으셔서 저희가 회사에서도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PA 간단한 저희가 시험 설명이 끝났는데요, 저희가 퀘스션 타입, 문제 유형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 유형들 있는지 한번요,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요, 여러분. 저희가 저그라구 나라의 100점, 100승 문제 유형들 보시면, 시험장 가셔서 당황할 일 절대 없겠죠? 아, 처음 보는 유형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경우 절대 없을 거니까요, 어떤 문제 유형들 있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보통요, 다섯 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집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보통 많은요, 말하기 시험들이 개인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나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첫 번째 질문으로 당신 소개 좀 해보세요. 당신 주변에 가족들은 어때요? 당신 직장 동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나에 관련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약간의 저희가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만큼 즐겁고 자유스럽게 나에 관해서 많이 많이 얘기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좀 간결하게 똑바르게 얘기하는 거. 제가 팁하는 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험 시간이 10분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초장부터 너무너무 많은 거 많이 얘기하시면요, 나중에 뒤에 가셔서 말하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리고 그만큼 평가 항목이 줄어들면 저희가 하나하나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문항은요, 간결하고 똑바르게 얘기하시는 연습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볼게요. 의견, 피력, 질문?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정 주제에 대한 견해를 많이 많이 피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은요,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얘기하시면 어때요?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 장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도 과묵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좋아해요, 여러분은? 전 뭘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답변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SP에서는 유난히 말대꾸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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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점수 쑥쑥 오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문장도 풍성해 보기 때문에 점수를 안 주고 싶어도 저희가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묵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많이 많이 의견 피력하시고 많이 많이 말 듣고 해보는 시간 저희가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원래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이따 보면요. 저희가 말춤에 없으신 분들도 많이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프 질문입니다. 헐,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험장에서 종이로 이렇게 그래프를 줘요.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아,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건 무슨 그래프입니다가 아니라 몇 월에는 어땠고 지금 이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몇 퍼센트의 수치를 보이고 이런 전문적으로 그래프를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그만큼 영어를 못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프 관련된 표현들을 유난히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그래프 관련된 표현들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서로서로.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표현만 잘 아셔도 그래프 얘기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집중하신다면요.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많이들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던 이 그래프 문제 누구보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진 관련 질문입니다. 아마도 말하기 쉬운 토이스피킹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사진 관련 질문 저희가 저 이런 거 경험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사진을 많이 묘사를 하거나요. 비교하거나 대조를 해야 돼요, 저희가요. 그 사진이 보통 한 장이 나오거나 두 장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묘사를 할 수 있는지 보통 중구난방으로 묘사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뭐 있고, 여기 뭐 있고, 여기 뭐 있고, 이 사진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똑바르게 똑똑하게 문장 싹 정리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지 대조하실 때도 이게 이게 다른데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차이점은 보이고 왼쪽은 어떠고, 오른쪽은 어떠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스트럭칭해서 잘 말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만 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저만 쫓아오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잘 말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 요약하기입니다. 이게 뭐야? 뭐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더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왜냐면요. 문단을 두 번 듣고 요약을 해야 돼요. 한국말로요? 아니, 당연히 영어로 요약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 요약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들었던 문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나 똑같은 단어를 내가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SP에서 좋은 점수를 절대 맞을 수가 없고요. 저희 평가 항목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저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표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다섯 개나 준비를 했어요. 문단 요약하기는요. 왜?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잘 찝어가지고 그거를 내 언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걸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단어 안 쓰기, 그쵸?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 안 쓰기 나의 문장으로 스트럭칭 잘해서 똑바르게 얘기하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5강식이나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뒤에서요. 문제만 집중하시고 강의만 집중하셔도 점수는 거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약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보셨죠? 첫 번째, 개인적인 질문. 두 번째 뭐예요? 의견 피력. 나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내 의견 얘기하시는 거. 세 번째 뭐예요? 그래프 보고 그래프 설명하기. 그쵸? 표현을 많이 많이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진 관련 질문 뭐예요? 사진 묘사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기고요. 마지막 문단 요약하기 뭡니까? 문제 두 번 듣고 나의 언어로 다시 얘기하기. 그래서 총 이렇게 다섯 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근데 예시부터 한 번 보실게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선생님 예시 좀 보여줘요. 도대체 뭔데요?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위해 준비해봤어요. 개인적인 지문들 저희가 문제 어떤 것들 나오는지 한 번 보실게요.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같이 한 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수업도 어때요? 제가 사내에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께 싹 알려드리려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걱정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창바지니분도 같이 한 번 보실까요? What are your co-workers like in your current company? 너희 회사에서 현재 co-workers 누구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 직장 동료들이 어떻니? 이런 것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They are good. 여러분 이러시면 점수 줄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누구 있고 이 사람들 어떻고 같이 일할 때 어떻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유난히 마인드맵핑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가 포인트들, 키워드들 딱딱 생각해보는 시간 많이 많이 가지실 건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디어 많이 많이 저희가 탑재해 두신다면 시험장 가서 당황 안 하셔도 되겠죠? 세 번째도 보실게요. Have you ever been to a foreign country? Where was it? 뭐예요 여러분? Foreign country 어디예요? 해외예요 여러분. 해외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어디였어요? 라는 저희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경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요?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시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꼭 신경 쓰셔가지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시제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제, 수일치 잔소리 엄청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 답변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딱 들으시면 어때요? 시제로 얘기 잘해줘야겠구나. 이거만 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Can you tell me how you manage your time at work? 저희가 manage 뭐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조절하고 저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정하고 간수하는 것들 manage라고 합니다. Your time 뭐예요? 너의 시간. 너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했으니? 어디서요? At work. 직장에서 어떻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실상 막상 한국말로 들어도 당황해요. 어 저는 스케줄러를 씁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이디어 많이 많이 빵빵하게 저희가 보충해놓고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잘 받쳐주시는 표현들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에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 예시지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의견, 피력, 질문, 예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What are the advantages? 저희 뭐예요? Advantage 뭐예요? 장점이 뭐냐? Working at a large company. 큰 회사.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에 장점이 뭐니? 어 장점이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뒤에서도 같이 하면 마인드 맵핑 유난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Do you agree? 근데 이렇게도 물어봐요. 넌 동의하니? 라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게 있어요? The smartphone have an improved quality of our lives. 뭐예요?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올렸다고 너는 동의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 동의해요. 근데 왜 동의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요. 답변하는 연습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요. 세번째. Do you think Korean drinking culture needs to change? 뭐예요 여러분? 한국의 술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응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서 어때요 여러분? 저희가 답변 똑똑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많이 많이 보여줄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도 보시면 Which 어떤 것들 Do you think it's better?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 A package tour or traveling alone? 뭐예요? 패키지 저희 여행이랑 혼자서 여행을 가는가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 지금 뭐 어때요? 다 보니까 의견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의 의견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면 타당한 근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요. 말하기 시험에서는요. 사실 좀 저희가 동문서답을 살짝 해도 그렇게 점수가 아주 낮진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SPA는요. 동문서답을 하는 순간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내 의견을 잘 얘기하시고 똑똑하게 내가 이뤘기 때문에라는 근거가 단단하게 받쳐줘서 문장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좋은지도 저희가 꼭꼭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요. 단순히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나 생각을 하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꼭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프 질문 예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 마이 갓 그쵸? 갑자기 그래프가 나왔어요. 질문이 뭐하냐면요. Please describe in detail. 여러분 이 인 디테일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디테일을 딱딱 살려서요 여러분. 뭐예요? 즉 일렉트로시드 유세이저 뭐예요? 전기사용량 그쵸? 또 이건 뭐예요? 인저리스 인 커먼 스포츠 이지 7 to 15 뭐예요?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이 나이 또래 7에서 12살 애들이 어떤 거에서 가장 많이 다치니? 이런 거에 대한 그래프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이 그래프들 설명할 수 있는지 좀 되게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왼쪽에 수치라든지 아래에 있는 저희가 달이라든지 몇 프로 몇 프로라든지 이 파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많이 말씀하시는 연습하는 것들 뒤에서 표현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지금 파이는 왠지 이 표현 여기서 사용하는 거 뒤에서 딴 거에서도 사용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표들도 왼쪽 오른쪽이나 위에 있는 거 얜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알면은 다른 표현 딱히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프는요. 표현을 제대로 아신 다음에 이거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많이 많이 재사용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는 연습 제가 많이 많이 해드릴 거예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빡세게 많이 많이 얘기하시는 제가 트레이닝 많이 해드릴 거니까 그래프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저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관련 질문도 예시 한번 볼까요? 사진이 나왔어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사무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 앞에 칠판 쓰고 있고요. 왼쪽에 하얀 샤프에 있는 남자도 있고요. 여성도 두 분 계시고요. 노트북도 있고 이분은 뭘 경청하고 듣고 계세요. 여러분 왠지 이렇게 사무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한 것처럼 구구절절하게 이거 이렇다 이거 이렇다 이거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문장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포인트를 잘 집어서 Please describe the given picture 여기 주어진 사진을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Please compare 뭐예요? compare 저희 어때요?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And contrast 대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These two pictures 뭐예요? 이 두 가지 사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겁니다. 왼쪽은 저희가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시는 거고 우측은 보시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조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같이 한번 또 얘기해보는 팁들 뒤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What do you prefer? 왼쪽은 비빔밥 우측은 햄버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을 더 좋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 밥심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야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요. 나는 뭘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질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식사류뿐만 아니라 저희가 버스나 택시 아니면 저희가 도시나 시골 이런 사진들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시메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비교 잘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의견 피력을 하기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잘 얘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또한 저희가 이런 사진도 가끔 나와요. 이렇게 소파 사진 한 장이나 저희가 물류 사진 하나 주시면서요. Please sell the given item in the picture 뭐예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아이템을 팔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당황해요. Would you like to buy? 막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는 저희가 홈쇼핑 내가 호스트가 됐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요. 멘트 열심히 빵빵 터지도록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을게요. 문단 요약하기입니다. 저희가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MP3 파일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MP3 파일 제가 짧게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장과 나의 단어로 나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선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As more and more businesses use the internet, one of the biggest threats for business today is hacking. Hacking is the illegal access to a computer network or system. hackers alter, delete, or steal private information. And they also spread viruses that can damage or destroy files. So how can we protect ourselves from hackers? The best way is to have a long and difficult password because it is difficult for hackers to guess. Or we can use an additional secret code that we can put in after the password. Or we can use an additional secret code that we can put in after the password.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잘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이 문단 요약하기 예시를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짧지만 어때요? 막 들으면서 내가 이 단어들을 어떻게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지 표현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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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바로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들 많이 해볼 거니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제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 예시 보여드리면서 이런 문제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딱딱딱딱딱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는지 전략들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칠판 그림에서 나오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전략들 말씀드릴 건데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동영상 멈추시고 잠깐 보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많이 요약을 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직무학습 전략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What are the advantages of working in a large company? 뭐예요? 대개에서 일하는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주어진 질문에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장점, 일한다. 어디서요? 큰 회사에서. 그다음에는요. 핵심적인 데한 결론, 즉 메인 의견부터 언급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뭐예요? 장점은 뭐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저희 어때요? 핵심적인 데한 결론 모두 메인 의견부터 딱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메인 의견 내신 다음에 근거와 결론같이 사례 붙이셔서 앞뒤로 막아주시면서 이 문장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똑하게 똑소리나게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바보처럼 주절주절주절이 아니라 저희가 어때요? 영어로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딱 얘기해서 나 이만큼 영어 잘해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저희가 이런 시험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관련 학습도 전략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이 그래프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제가 어때요? 제목부터 얘기해야겠죠, 저희가? 이런 제목 같은 이런 포인트 같은 정보를 먼저 딱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항목을 보시면 이게 매출액이에요. 달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단은 January to December 어때요? 저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 먼저 딱 보시고 캐치를 하시는 거죠. 아, 시간과 왼쪽에 매출액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 ABC 같은 이런 수치 3개의 매출액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통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높은 것들, 아니면 이렇게 가장 낮은 것들. 아니면 이 파란색은 보니까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프가. 이런 포인트를 먼저 딱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와 특이사항을 딱 파악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 A는 1월 판매액이 최고였어요. 상품 C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런 포인트를 딱 잡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묘사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묘사 뭐예요? 전반적 묘사하고 살을 붙이는 거, 구체적으로 해서 살을 좀 붙여가지고 디테일을 많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문제까지 다 뭐예요? 뼈대를 잘 잡아서 살 붙이기가 저희의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포인트를 잘 잡아서 간결하게 플러스 디테일을 딱 살려서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걸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포인트 딱 잡기 어렵지 않게 제가 많이 많이 수업 시간을 트레이닝 해드릴게요. 사진관리 학습 전략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진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왼쪽부터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도 왼쪽, 중앙에서 사방 등으로 뭔가 이렇게 흐른 플로우를 갖고 묘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This is a picture of several people in an office. 뭐예요? 사무실에 몇몇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있고, 중간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On the left, in the middle,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실 때는요, 먼저 차이점부터 언급하시는 거예요. 왼쪽은요, 집에서 휴식하고 오른쪽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차이점 먼저 언급해요?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ictures is what each of them is doing.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하냐가 저희가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In the first picture, 첫 번째 사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큰 거 먼저 차이점을 얘기하시고, 이 사진은 어떤 거, 이 사진은 어떤 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진 며사 순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어때요? 사진 두 가지 중에 택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선택한 사진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난 비빔밥을 더 좋아해.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If I had to choose one between them,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를요, I would choose 비빔밥. 비빔밥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렇죠, 묘사에서 디테일, 살 붙이기.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서 살을 붙이시면 됩니다. 뼈대를 잡고요, 디테일, 살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뼈대를 잡아서 먼저 내 의견은 딱 필요하고 멋있게 해요. 똑바로지게. 그 다음에 어때요? 디테일을 많이 살려서 왜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요, 비빔밥은 한국 음식, 나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거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묘사를 해서 살을 붙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판매하실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쇼핑몰 호스트가 된다는 기분으로 저희 어때요? 특정 판매용 용어를 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뭐예요? I'm very happy to introduce you, our most popular model of a couch. 뭐예요? 아, 나 당신에게 우리의 가장 유명한 이 소파를 설명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감정을 듬뿍 넣으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 전혀 없게 I'm very happy to.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때요? I'm very happy to. 어때요? 너무 기쁜듯이 감정 많이 많이 넣으셔서 여러분, 영어는 언어입니다. 학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억양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기쁜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이 많이 쫓아셔야 돼요. 창피해요, 선생님. 이게 아니죠,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앞에 다 외국이에요. 외국인 저희 시험관들이 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런 소극적인 모습, 이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반갑고 즐겁게 안녕하세요, 어때요? 내가 설명해줄게요.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즐겁고 명랑하게 감정 듬뿍 실어서 꼭꼭 얘기해주시면 당연히 고득점, 여러분들 것이겠죠, 그쵸? 저희 문단 요약학습 전략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문단을 두 번 들으면서 핵심 키워드 파악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데요. 저희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게 해커에 관한 문장이거든요. 해킹이라든지 훔치다, 스틸이라든지 스프레이를 퍼뜨리나라든지 이런 저희가 핵심 문장들을 어떻게든 빨리 캐치할 수 있는지 많이 많이 트레이닝해드릴까 싶어요. 또한요. 이 파악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 뼈대 잡기 느낌 오셨어요. 뼈대 잡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디테일을 살리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도입부 중법부 마무리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막아주신 다음에요. 잡아놓은 뼈대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디테일 살려서 요약해 나가시면 어때요, 여러분? 디테일을 안 살리고 싶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문장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스트럭칭이 완벽하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느낌이 전혀 안 난단 말이에요. 저희가 모두 꿈꾸는 게 뭐예요? 영어 말씀하실 때 아, 이게 구구절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요. 영어로 열심히 말씀하시는 게 저희의 모든 목표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SPA에서 여러분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똑바르게 할 수 있는지 많이 많이 트레이닝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팁들도 좀 알려드릴까 싶은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전략은요. 당연히 정말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팁 같은 건데 여기다 조금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싶어요. 바로 인트로, 아우트로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저희가 자기소개해보세요 할 때 안녕, 내 이름 누구야? 어, 나 몇 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아니시면 이제부터 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 티나고요. 전 몇 살이에요. 이걸로 제 자기소개 마칩니다. 어땠이 더 똑똑해 보여요? 전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저 후자죠, 당연히 여러분. 후자가 되게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인트로, 아우트로가요. 저희가 아무리 결과하고 마무리까지 있어도 한 번 더 문장을 이렇게 막아주고 하시면 문장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인트로, 아우트로 모든 질문에 제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여러분은 트레이닝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니까요. 긴장 탁 푸시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인트로, 아우트로 입만 열면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내 것으로도 할 수 있게 여러분 외우시지 않으셔도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제가 트레이닝 많이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Perfect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발음이나 억양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억양, 발음, 시험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제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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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어드릴 거니까요.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거? 입으로 크게 따라하면서 얘기하기에요,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시면서 발음 다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펙트 그래머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제라든지 그래머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유난히 강조 많이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 기본이에요, 여러분. 문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에 충실한다면 누구보다도 여러분 원활하게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래서 SPA 트레이닝 20이랑 함께하는 저희가 동영상 강의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어떠셨어요? SPA라는 시험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많이 SPA 고득점으로 빨리빨리 다가갈 수 있는 팁들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책 피시고 공부만 하시고 하이라이트 많이 치시고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여러분 어때요? 연습은요? 완벽을 만들죠? 이렇게 연습을 많이 많이 할 수 있도록 SPA 트레이너, 티나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 트레이닝 하실 준비 되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완벽한 SPA,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볼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또 봐요!